동결 심도와 동결지수, 동상, 프로스트 히브 시간에 동결 심도란 땅쪽으로 깊이 들어가면 외부 기온과 관계없이 늘 수분이 얼지 않아 동상의 안정된 부분이 나오는데 그 지점까지의 깊이를 뜻한다고 했고 동결지수는 동결 심도, G는 C루트 F에서 F에 해당하는 지수로 동결 심도를 구하기 위해 알아야 하는 지수라고 했지. 오늘은 이 동결 심도와 동결지수의 개념을 그림과 그래프로 보여주는 연습을 해보자. 오늘 그려볼 그림과 그래프는 동상과 용해, 동상 방지 대책, 동결 심도 등의 문제가 출제되면 그려넣기 좋은 그림과 그래프가 되겠지? 먼저 외부 기온과 관계없이 동결되지 않아 기초를 근입하면 동상으로부터 안정적인 동결 깊이, G에 대한 개념을 그림으로 표현해 줄 건데 집안이 있고 동결 심도, G가 다음과 같은 깊이에 있다고 하면 다음과 같이 그 동결 심도, G보다 깊게 기초를 근입하면 동상으로부터 안정적이라는 것을 그림을 통해 보여주자. 이제 동결 심도, G에 대한 개념을 알았으니 그림 옆에 동결 심도, G를 구하는 공식 C루트 동결지수 F 단위는 cm라는 것을 적어주되 참고로 여기서 정수 C는 1조 상태와 토질 및 배수 상태에 따라 3에서 5까지 대입하는 숫자임을 참고해보자. 이제 옆에 동결지수 F의 개념을 알 수 있는 그래프를 그려줄 건데 동결지수는 어느 동결 계절 동안에 일평균 기온 누계에 대한 시간 곡선상의 최고점과 최저점의 차이로 산정함으로 X축에 시간, 즉 일, 데이, Y축에 누적 일평균 기온, 도시 1을 적어주자. 그리고 다음과 같이 상승하다가 크게 하락하고 다시 상승하는 패턴의 곡선을 그려주고 제일 높은 지점의 점을 최고점, 제일 낮은 지점의 점을 최저점으로 했을 때 최고점과 최저점의 차이가 바로 동결지수 F이고 최고점과 최저점의 X축, 즉 시간 차이는 동결지속기간이라고 할 수 있어. 어느 동결기간 동안의 기록으로 직접 산정한다고 했을 때 동결지수의 개념은 이 그래프와 같지만 기상자료를 이용하여 동결지수를 산정할 때는 과거 10년간 최대 동결지수를 참고하거나 과거 30년간 최대 동결지수 3개의 평균을 동결지수로 활용해야 함을 추가로 알아두자. 여기까지 그려주면 동결심도 G와 동결지수 F에 대한 그림과 그래프를 잘 그려줬다고 할 수 있겠지? 자, 그럼 다시 복습해보자. 지반, 동결심도 G 동결심도 G보다 깊은 기초근입 깊이 동결심도 G는 C루트 F 단위는 cm X축 1, 데이 Y축 누적 1 평균 기온 도시, 데이 상승하다가 크게 하락 다시 상승 곡선 최고점, 최저점 차이는 동결지수 F 최고점과 최저점의 시간 차이 동결지속기간 동결심도 G와 동결지수 F 다시 지반, 동결심도 G 동결심도 G보다 깊은 기초근입 깊이 동결심도 G는 C루트 F 단위는 cm X축 1, 데이 Y축 누적 1 평균 기온 도시, 데이 상승하다가 크게 하락 다시 상승 곡선 최고점, 최저점 차이는 동결지수 F 최고점과 최저점의 시간 차이 동결지속기간 동결심도 G와 동결지수 F 다시 지반, 동결심도 G 동결심도 G보다 깊은 기초근입 깊이 동결심도 G는 C루트 F 단위는 cm X축 1, 데이 Y축 누적 1 평균 기온 도시, 데이 상승하다가 크게 하락 다시 상승 곡선 최고점, 최저점 차이는 동결지수 F 최고점과 최저점의 시간 차이 동결지속기간 동결심도 G와 동결지수 F 그럼 오늘이만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